그럼 지금부터 브랜치의 환상적인 기능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치를 만들고 만들어진 브랜치들을 열람하고 그리고 브랜치를 사용하는 법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의 매뉴얼이 새로운 고객사들을 만나서 고객사마다 다른 내용들을 추가해야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브랜치를 통해서 굉장히 세련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객사를 애플, 구글, MS와 같은 회사가 고객사가 되었다고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화면을 좀 쪼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은 쪼갤 필요 없습니다 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래쪽에서 git log를 통해서 현재 상태를 계속 우리가 같이 볼 건데 옵션을 몇 개 더 줄 거예요 git log, minus, minus all 하면 앞으로 우리가 만들게 될 모든 브랜치가 보일 거고요 그리고 minus, minus 그래프라고 하면 이따 보시면 됩니다 시각적으로 표현되요 그리고 버전이 장황하게 나오지 않기 위해 저는 one line이라고 하는 옵션을 또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버전이 한 줄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브랜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git branch 하고 일단 엔터 한 번 쳐 보세요 그러면 master가 나오죠 master는 아주 특별한 브랜치예요 우리가 버전을 저장소를 만드는 순간에 master라고 하는 기본 브랜치 위에서 작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master입니다 그럼 제가 고객사인 apple branch를 만들고 싶다 그럼 branch 하고 뒤에다가 apple이라고 써주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이렇게 branch의 목록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git branch를 했을 때 이렇게 apple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앞에 별표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master에 속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래쪽에 있는 우리의 log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 번 더 해볼게요 q 눌러서 나갔다가 다시 명령을 또 실행하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apple이라는 것이 추가됐습니다 즉, 이전에는 master만 있었는데 이제 apple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head라는 것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head라는 것이 지금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master를 가리키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우리는 master에 속해 있는 상태다 라는 것이고 이 master 앞에 별이 붙어 있는 것도 현재 우리가 master에 속해 있는 상태다 라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툴을 깔았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master에 속해 있는 상태다 라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여도 괜찮아요 그럼 제가 또 구글을 만들어 볼게요 git branch google enter 치고 q 다시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구글이 나왔고요 git branch ms 하고 q 다시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ms branch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성한 이 각각의 branch들은 현재 master가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work3 상태라고 하는 공통점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editor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nano 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 저랑 똑같은 툴 쓰실 필요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제가 이 상태에서 work.txt에서 mastercontent4라고 하는 작업을 했고요 git commit-am masterwork4라고 하고 commit을 하고 q 누르고 다시 이렇게 실행을 해 보면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작업한 것은 masterwork4죠 그리고 ms 구글 애플과 같은 브랜치는 여전히 work3에 남겨진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상태에서 git checkout 그리고 애플이라고 하면 이 코드들이, 내용들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제가 enter를 치는 순간에 자 보세요 저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apple branch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측하는 건 head가 이제 f를 가리키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work3라는 버전이 만들어진 시대로 돌아갈 겁니다 그럼 work3가 만들어진 시대에는 work.txt의 이 마지막 행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를 봅시다 하나 둘 셋 엔터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로그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브랜치는 애플을 가리키고 있고요 애플은 work3 시대고 work3 시대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개의 행만 있었고 그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git checkout master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master contents 4가 다시 살아났고 git checkout 그리고 제가 애플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시 애플 시대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대단한 게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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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